안녕하세요. 소종섭의 백브리팅 1위 진행자를 맡게 된 사회부장 류정민입니다. 소종섭 에디터가 휴가 중이어서 제가 하루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 현안 가운데 관심사 중에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새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배경으로 발탁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업 수사를 비롯해서 여러 관심사안들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궁금증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서초동 소식의 밝은 우리 법조팀장 최석진 팀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지나서 본격적인 가을 업무가 시작이 될 텐데 법조 소위 서초동이라고 하는데 서초동의 새로운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주 19일이죠. 취임을 했는데 심우정 총장 어떤 사람입니까 저 심우정 총장 일단 고향의 충남 공주 출신이고요. 심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는 26기니까 전임 이원석 총장반도는 한기수 선배시고요. 프로필을 보면 1994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95년대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재학 중에 심우정을 합격한 거죠. 그리고 초임지가 서울지검인데요. 지금은 중앙지검이지만 예전에는 서울지검이었죠. 이건 그 해에 검사를 지원한 사람들 중에 제일 성적이 좋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 성격 자체는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심 총장이 동생분도 또 법조인이시래요. 심우찬이라고 변호사인데 그 두 사람을 지켜봤을 때 이분이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이 굉장히 엄격했다. 부친이 다 아시겠지만 신대평전 충남지사분이 부친이시거든요. 집안이 엄격했고 그래서 두 분이 다 굉장히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경청하는 성격이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여러 가지 분류들 많이 있는데 특수통이다 공안통이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분은 기획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기획통이라고 하면 보통 수사보다는 법무 정책적인 측면이나 검찰의 조직관리 이런 걸 잘하는 분을 기획통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법무부에 있는 검찰과 검찰의 인사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죠. 법무부 검찰과나 기획조정실 또 대검찰청의 기획조정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검사들 기획통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법무부 검찰과가 가장 핵심부서 중에서도 핵심부서인데 그 연선 동기 중에서 제일 에이스들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심 총장은 평검사 때 검찰과 검사로 근무를 했었고 또 부장 때 다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기획통 소위 에이스들이 많이 간다 그러면 이분은 주로 이제 서울 쪽 중심으로 많이 근무를 했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지만 다들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서울에서 근무를 했으면 지방을 내려갔다 오고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검찰청 서초동에서 근무하다가 법무부 과천으로 갔다 주변에서 왔다 갔던 에이스 검사로 볼 수 있죠. 검찰의 꽃 검사장이라고도 하고 사실 검사들의 또 가장 수장인 검찰총장 누가 되느냐 항상 관심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 중반을 거의 전환점을 다가오고 있죠.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심은정 총장의 발탁된 배경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다른 때에 비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좀 몰렸었습니다. 심 총장이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고 그 이유가 같이 후보에 올랐던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임관역 서울고검장 신자영 대검차장 이준동 대구고검장 이렇게 네 분이었는데 심 총장만 기획통이고 나머지 세 분은 다 특수통입니다. 특수통. 그리고 공통된 게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다 애꼈던 후배들이고 그런데 오히려 특수통이 아니었다는 게 심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인사가 수사보다는 조직 안정의 방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고 정치권을 수사하고 기업을 수사하고 이런 게 요구된다기보다는 이미 벌어져 있는 사건들 그걸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또 지금 불안에 있는 검찰 조직을 어떻게 추스려서 안정시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면에 있어서 심 총장이 기획통인 심 총장이 제일 유리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총장은 대통령이 뽑는 자리잖아요. 근무한 기간으로 봐서는 제일 짧습니다. 서울주공장으로 중앙지검장을 윤 총 대통령이 할 때 형사일부장을 잠깐 했었어요. 3개월 정도 겹치는데 그렇지만 워낙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동기들의 평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굉장히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원석 총장이 특수수사통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때는 대검 차장으로 심의점을 보내서 보좌하게 했고 또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정치를 하시는 바람에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박성재 장관을 임명을 할 때 사실 말들이 많았거든요. 반대도 있었고 그때 당시 차관이었던 이노공 차관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싶었을 때 다시 대검에서 빼서 심의점 차관을 그쪽으로 특파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나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이 많고 누구나 다 검찰총장을 꿈꾸고 하는데 심의점이라는 이분은 역대 정부에서 항상 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역대 정부에서 이분을 중용한 배경이 뭘까요? 굉장히 저도 특이하게 생각했는데요. 보통은 전 정부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조금 한직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래도 기수도 많이 나있게 됐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부에서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일부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했어요. 그랬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으로 바뀌었는데도 검사장 승진이 됐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동부지검장까지 했고요. 그랬다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고검장 승진해서 대검 차장검사 보무차관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있은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면 일단은 특수통검사들에 비해서는 기획통이 예민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적을 만드는 상황이 유연하다?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편인 거죠. 사고에서 유연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떤 특정 사건 수사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적이든 그런 소지가 적었다는 것도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심 총장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기조실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추 장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회 때.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때가 장관 바로 밑에서 보자 하는 기조실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음 인사에서 분명히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도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심 총장이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적 소양 소질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법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여러분들이 있는데 인연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주연 수석과 인연이 좀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김주연 수석하고 심 총장은 정말 각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두 번 정도 같이 일하기도 같은 검찰청이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김주연 수석하고 심 총장은 무려 세 번이나 직속 상관으로 근무를 갖추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하던 법무검찰국에서 같이 근무했는데요. 김주연 수석도 굉장히 기획통 중에 이름을 날려주셨던 분인데 제일 처음에 만나는 대검에서 만났습니다. 대검에서 2005년도에 김수석이 기획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대검 연구관으로 심 총장에 왔어요. 그때 처음 안면을 털었을 거고 거기서 일을 시켜보니까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민정수석께서 검찰과 검사로 갔을 때 2006년에 검찰과장으로 2013년에 검찰국장으로 김주연 수석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각각 자기 밑에 있는 검찰과 검사로 또 검찰과장으로 불러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인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검증된 호흡도 맞고 또 일도 검증됐고 이런 분들은 계속 인연이 이어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또 많은 관심사가 인사인데 또 이분이 취임 이후에 취임식 날이죠. 취임식 날에 고위 간부 인사를 냈는데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빨리 인사가 날 수 있었던 건 총장 내정되고 난 이후부터 박성재 장관하고 어떤 식의 일종의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인사요인은 신임 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 그리고 임관역 서울고검장님이 동기시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 공백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공석 해소를 위한 인사요인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신재형 대검 차장을 법무연사원장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으로 갔는데 같은 총장 후보였잖아요. 그분을 대검에서 빼는 것하고 또 양석조 반부패부장을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전국검찰청이 수사를 주의하니까 교체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부패부장이면 중수부장 과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구승모 광주공검 차장검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심 총장의 휘문고등학교 직속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지금 저희 검찰에서 제일 검사장이 많은 고등학교가 휘문고라 그러더라고요. 총 3분이 있는데 그 후배를 제일 중요한 요지에 와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심우정호 이른바 검찰 심우정호라고 하는데 당장 과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에 워낙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김건희 여서와 관련된 사건이 2개가 물려 있고요. 그리고 전주지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유와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인데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저렇다 해도 오늘도 지금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한 손모씨 전주 손모씨가 일신 무죄가 뒤집혀서 지금 유죄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상태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심 총장이 과연 장관한테 수사지휘권을 회복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추미애 장관 때 수사지휘권을 막아놨기 때문에 총장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총장이 지휘권을 회복해 주십시오 해서 회복한 뒤에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할지 아니면 이건 어차피 나는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또 직전 총장 때 박성재 장관의 한 차례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지휘권 회복을.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기소든 불기소든 하도록 지켜볼 것인지. 저의 중요한 이슈죠. 그런 수사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야당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게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법안까지 발의를 한 상태인데 그런 거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국정감사는 이럴 때는 법사위원 중에 검사 출신 강성 의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 양분하 민성윤 이런 분들 공격을 또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전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이분이 검찰총장이 됐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은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에 기업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망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때 다른 세 분에 비해서 심 총장이 가장 약점으로 꼽혔던 게 상대적으로 수사 경험이 적다. 수사 경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도 수사를 안 한 건 아닐 텐데 중앙지검 형사 1부장 있을 때도 일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수사 해보셨던 분들은 검사하면 그건 누구나 하지. 그거 누가 못하냐 예민한 사건들 해봤어야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우정 검사님도 총장님도 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있을 때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셨어요. 그때 제일 주목을 끌었던 게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송년의 자리에서 여기 자리 성추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발생이 2013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 전임 형사 1부장들이 다 사건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끌고 끌던 건 2년 만에 3년 만에 이분이 그걸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적도 있고 또 그때 진경주 검사장이 넥슨 김영주 회장한테 뇌물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무리를 하셨고 우병호 수석을 수사하게 됐었습니다. 국정론당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업에 대해서 심 총장이 특별히 부정적인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상대적으로 특수통에 비해서는 뭔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또 워낙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업 수사도 정말 환불을 도려내는 식의 외과 수술식의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요. 현재 위메프 사건이나 카카오 사건 이런 큰 사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앞서 총장의 동생이 심우찬이라는 분이 변호사라고 했는데 이분이 군범무관 출신이신데요. 검찰에서도 잠깐 일을 하셨대요. 방위사업 수사할 때.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카카오 그룹의 컨트롤타워가 이제 CA협의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책임경영위원회 거기에 위원으로 지금 영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분이 차관이실 때.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분이 카카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발탁이 됐는지 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수사들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법조팀장 최석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조팀장 최석진 팀장입니다.